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LG화학입니다. LG화학 어렸을 때 오랜만에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모두 LG화학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잊혀진 2차전지 메이커 물론 N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대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LG화학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주셨고요. 역시 상장 이슈 여기에다가 낙폭 과대되어 있는 현재 LG화학은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한번 또 주셨습니다. 과연 LG화학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크 투자 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G화학을 오늘 좀 보겠습니다. LG화학 다들 관심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쏠려 있는 상황이지만 LG화학이 그래도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거 어떤 분이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 가장 최근에 빠졌었던 이슈는 배터리 관련 쪽으로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관련돼서 또 어떻게 배터리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상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상장 일자가 지금 1월 18일, 19일에 공모할 걸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공모 씨의 25만 7천 원, 30만 원의 밴드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데 30만 원의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와 관련돼서 또 LG화학이 갖고 있는 에너지 솔루션에 850만 줄을 매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LG화학에서 한 2조 한 2천억 정도의 지금 자금이 유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자금 유입과 관련돼서 기존의 LG화학이 전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첨단 소재 관련된 사업 부분인데요.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전지용 소재를 만들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좀 더 캐퍼를 키우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특히 일본 도레이와 분리막 관련된 합작 공장도 설립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양극제, 음극제 관련된 제품 생산도 확대될 것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생명과학 부분입니다. 최근에 당뇨병 치료제인 제미클로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국내에서 개발한 당뇨병 관련된 제미클로 신약이 있는데 2012년 출시한 이후에 연 매출이 천억이 넘는 어떻게 보면 효자 상품으로 등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파생된 복합 당뇨 치료제가 신규 허가를 신청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었던 전지 부분이 아니라 초재나 아니면 이렇게 첨단 생명과학 쪽으로 아마 기업이 좀 재편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LG화학이 오랜만에 시세를 내면서 관심이 다시 모아지고 있는데 하지만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니, 당연히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하는 건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LG화학을 왜 봐? 라는 의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도 봐야죠. 지금 당장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LG화학은 기쁠 수 있겠지만 시장에는 별로 안 좋은 뉴스죠. 또 한 거의 70조 가까운 물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압박은 큰데. 일단 LG화학을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아직 매출의 절반은 석유화학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석유화학 관련된 업황이 개선되면서 나오는 롯데케미컬가 나오는 변화, 이런 쪽을 봤을 때 그래도 유가가 과거 한 80달러 때에 비해서 좀 낮아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원제저와의 스프레드가 좀 벌어졌다라는 쪽에서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게다가 또 중국 부양책이죠. 지준율 인하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좀 더 긍정적이겠다라는 쪽의 변화가 먼저 나왔고요. 또 두 번째는 UBS에서 지금 테슬라의 목표가를 상향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분위기는 좋아졌는데 목표가를 상향시켰는데 아직 1000달러네요. 주가는 그 이상인데. 그래서 아직 목표가의 괴리는 좀 있는데 의견이 바뀌었다고 봐야 될 상황들도 2차 전지 쪽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단 날짜가 정해진 게 내년 1월 27일입니다. 상장이 되면서 지금 기준으로 2억 3천 4백만 주. 참 물량도 많네요. 거기다가 공모가액을 한 30만 원 최고로 보게 되면 예상 시총이 한 70조까지 나온다라는 부분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IPO를 통해서 그를 통한 자금을 유입해서 앞으로 투자를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은 좋긴 하겠지만 시장의 부담은 좀 있는 상황 쪽에서 주가를 보게 되면 월봉 패턴을 봤을 때 올해 주가의 거의 저점권 역입니다. 그러니까 즉 많이 빠졌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반등 시도가 들어오는 모습들로 봤을 때는 그래도 여기서 멈추게 되면 2차 전지 그래도 대장주의 역할이 좀 약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단계는 더 움직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G화학에 대한 평가 두 분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2차 전지나 이런 쪽에서 좀 소외를 받다 보니까 LG화학이 많이 흘러 내려와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상장에 대한 LG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에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LG화학 2차 전지 외의 다른 분야의 사업도 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두 분이 공통적으로 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LG화학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자세하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